아이씨! 뭐야, 너? 난 이분의 외동딸이고 법무법인 우상의 홍차영 변호사입니다. 내 딸 안 자니까. 가만히 있죠. 아니, 우상 변호사가 여기 왜 있어? 그건 내 개인 사정이고. 초반부터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지금 때가 어느 땐데, 어? 90년대 초반 족본 여왕처럼 이래요! 야, 아가씨. 90년대 초반 영화처럼 찰지게 한 번 맞아볼까? 한 번만 더 건들면 깽값 기대로 물게 함이나! 어, 그래, 그래. 어디 깽값 한 번 물게 해봐, 아이씨! 아, 뱉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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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다!